자 3월 투수리그 부금 아 근데 잠깐만 그쵸 3월 3월 투수리그도 제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빨라 어 나 미치겠다 잠깐만 이거 3월달에 혹시 제가 못하면 4월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3월에 제가 혹시 못하면 야 파발 누구예요 파발 4월일 수도 있어요 이번주까지 한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부랴부랴 작업했습니다 어 제목 전엔 그 투수 네버다이 와 투수 네버다이 예 어 이 응원에 특별한 손님이 무려 두분 계십니다 어 네 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사운드 잠깐만 . . . . . . . 와우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네, 중계 마렵네요. 너무 좋아. 너무 좋아. 네, 중계 마렵네요. 이거를 직접 기타랑 이걸 다 하신 거라고요? 진짜? 대박이다. 이거 노래를 사야겠다고요? 완전 대박. 진짜 능력적입니다. 우와..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